안녕하세요. 다정농원입니다. 오늘은 우리 아이들을 순정리하는 날입니다. 한번 순을 어떻게 치는지 저와 함께 따라와 보실래요? 큐! 제가 찰려가니까 어색하시죠? 하나도 안어색하세요. 하나도 안어색하세요. 얼굴도 비춰줄까요? 아니? 보여주셔도 괜찮은데 싫어할까 싶어서 얼굴은 안 비춰줘. 이런 거 다 손이 된다는 거네. 글고리 글고리지. 아, 네. 방송 탑니다. 유튜브로. 저 유튜브에 방송 탑니다. 아, 이모님 안녕. 네, 오늘 다정농원 순치는 날입니다. 모두 열심히 하시네요. 감사합니다. 이거 뭐, 이거. 딴 것도 오지 마. 나쁜 녀 없이 달리는데, 이거. 시누구리지. 네, 안 그래도 조금 순을 좀 뽑아내야 되는데. 이거 안 뽑아내야 돼. 네, 저희는 여기 유기농이여가지고 이 단지가 수정을 못하니까 일단 벌이 들어와서 젓갈을 해야 될 것 같아. 예, 고생들 많습니다. 나쁜 녀 많이 다리더라. 이거 이면 뭐, 이 소랑크고 이부터만 다 된다. 이거 두벌리지. 하하하하. 이만으로만 쳐야 된다. 뭐, 뭘 자꾸 잔치지 않나. 하하하하. 아줌마, 얼굴 인터넷에 나오게. 아, 얼굴 안 나와. 손만 나와. 아, 얼굴 안 나와. 일반농에 갖다 놨습니다. 일반농에 갖다 놨습니다. 네. 네. 뭐, 버릴 거. 아, 쥐가요. 다 잘라가지고. 내 포기를 완전히 작살을 내가 구두를 만들어 놨어요, 완전히. 쥐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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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쥐가.